지금까지 월급에 대한 이야기는 옳아지게 많이 했죠 그죠 월급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월급 이야기는 300만원 인 것 같아요 월급이 진짜 다양하잖아 진짜 다양한데 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300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300이라는 단어가 여러가지 의미의 그런 분기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남자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여초 이런 데 가다 보면 월급에 대한 이야기 200 300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자들 가도 여자들은 근데 200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해 여자들은 200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남자들은 300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여초에서도 월급 300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1년 전이야 지금부터 1년 전인데 근데 지금이랑 또 1년 전으로 보면 또 시차가 느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게 재밌어가지고 현실적인 월급 300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맨 처음에 올라온 곳은 인스티즈였고요 인스티즈 여초 카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인스티즈하고 덕후는 좀 온건한 편이야 네이트판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으면 뭐여 거기가 온건하다고요? 알 수 있는데 온건한 편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여초 카페들은 보통 폐쇄되어 있잖아 여기가 진짜 심하고 그래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검색으로 나오는 데는 조금 자정작용이라는 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월급 3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글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근데 현실적으로 월급 300 결혼정력위에 실수령액 300이면 적은거지 않아? 당연히 초봉이면 평균보다 많은건데 요즘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잖아 30대 초중반에 실수령액 300이면 본인 혼자 살면서 노후준비하기도 빠듯해 못해도 300 중반? 400은 넘어야 좀 여유롭지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한 여초현들의 반응은 이런거야 어 쟤 너무 어려서 그런가봐 언니 연령대가 어려서 그런다 2번 그리고 흔히야 돈 벌어본적 없어? 결혼정력일때도 300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크크크 이러니까 글 쓴 사람은 나 직장인인데? 이런 느낌이지 결혼정령기에 발자 30대 초에서 중반 아니냐 그 나이 돼서 다 그만큼 벌면 다 걱정없이 결혼할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그래 그 반대로 자기가 실수령에 340이 나오는데 근데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결혼은 조금 막막하다라는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 300이 적은건 아닌데 30대 초중반에 실수령 300이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기가 적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30대 중반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반대로 결혼이라는게 원래 여유없이 사는게 일반적이다 인스티즈에 있는 애들이나 현실을 모르는 K드라마 커뮤에 푹 절여서 모르는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런 여자에 대해서 어머 언니가 더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여자들은 300에 대해가지고 확실히 좀 약간 이중작대한건 분명히 있는거 같아요 요새 남녀평등이 있고 뭐고라고 하지만 남자한테 300이란건 충이라는 개념의 기준으로 바로잡아있지만 여자한테 300이란거는 그래도 어 야 힘든 금액 아니야 그만큼 못벌어라는 것들 왜 자기들도 벌어보니까 300거리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어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래 뭐 요새 취업난이고 경기가 안주니까 300이 벌기 어려운게 맞다 나도 300 버는데 턴은 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근데 남들 300 못 버는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는다 겸손해져라라는 이제 겸손충도 나왔는데 그러기에는 뭐 이제 현직 교사도 10년차 돼도 월급 300 안된다라고 하는데 교사는 좋아 왜 20년 30년 계속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나중 되면 거의 뭐 600 후반대까지 올라갈걸요 그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 그정도까지 600 중반 후반까지 쭉 올라가니까 교사는 완전 짱인데 근데 여초에서 이 300이란 반응은 잘 버는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것도 아니지만 힘든 금액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봉에 대한 정리를 항상 하자면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 소득은 320이 나왔고요 중위 소득은 24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아까 말했잖아 늘상 말하잖아 이렇게 평균을 번 사람 중에는 이제 G 드래곤이랑 G 드래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상위 30% 언저리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0% 소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0%면 상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2년 통계청의 발표는 2020년 12월 기준이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320이니까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발표가 또 나오면 알겠지만 조금 더 올라갔을 거고 지금은 뭐 30%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조금 넘겠다 지금 그지 그래서 2018년만 해도 3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5년이 지났으니까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중위 소득 100명의 급여 소득자를 쭈루룩 세워놨을 때 가운데는 항상 242만원 그래서 이거를 남자 여자 다르게 본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남자는 조금 더 높고 여자는 낮다고 보면 되겠지 임금 차이가 조금 심해 남자 여자가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300만원을 못 버는 여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여자는 300만원을 못 봅니다 실제로 여자는 300만원을 많이 버는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 300이라는 금액이 그런 거 같아 최저 마지노선인 것 같아 최저 마지노선 그래서 나도 유튜브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야 어바니 형 제가 지금 조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10년 전에 300만원 나온다고 결혼 포기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물어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키 커요 그러니까 아니요 주지는 커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잘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포기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이게 아까 말자 최저 허들인 것 같아 최저 허들이라는 거는 나머지 뭐하나 상세시킬 만한 게 필요하거든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아니면 이걸 잘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잘하면 상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뷰에서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난 좀 재밌는 게 결혼에 대한 뷰, 여자들도 이제는 느끼고 있잖아 결혼에 대한 허들이 지들이 오질라게 높여놓다 보니까 야, 이젠 여자도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의 덧글들이 많잖아 집에서 안 도와주면 나도 결혼을 못한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허들을 겁나 높여놓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들도 옛날처럼 야, 못 만나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이런 얘기를 안 해 이제는 못 하니까 결국엔 자기들도 높아지는 허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나는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실 그렇잖아 미국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맞벌이가 굉장히 당연하거든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껴요 왜? 직장을 다녀야지 의료보험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의료보험이 딱 고기는 그냥 막 You are fired 한마디만 해보잖아 직장을 잘린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잘리더라도 얘가 상사를 할 수 있고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 그건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자리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로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게 인식이 딱 박혀버리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가 야, 힘을 합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 돈을 못 버는 애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돈을 못 버는 애들이 못 버는 애들이 똑같이 살더라도 둘이 같이 살면 혼자 살 때 만약에 150 된다고 했을 때 둘이 같이 살잖아 그러면 300만 원 나가지가 않아 절대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요리 같은 것도 한 번 하나 1인분 하나, 2인분 하나 별 차이 없다니까 실질적으로 빨래도 1인분 하나, 2인분 하나 별 차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 만나면 뭐가 좋아? 남자, 여자가 야, 네 건 내가 빨아줄 수 있고 내 건 네가 빨아줄 수 있고 얼마나 개이들이냐 그냥 따지고 보면 이게 남자, 여자 만나는 거 자체가 그런 것들이 터고 꺼내는 비용의 절감이랑 이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돈 것도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그런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유독 웃긴 게 결혼에 대해서 무조건 호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없이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단적으로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은 서로 없이 시작하려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는데 쓰리룸은 뭘 새로 시작하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게 힘들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도 아직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이제 캥거루족도 많고 이제 뭐 어떻게 비밀만한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결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완전히 서구권식으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전 뭐일 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그래요 뭐 사실 그래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월 300이면 딱 끝에 걸려있는 느낌이야 지금 와서는 딱 끝에 걸려있는 느낌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가지고 어바니 형 전 이건데 포기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포기하라고 생각하고 싶어 포기해 포기하세요 마음 편하나 인간 진짜 포기하면 마음 편해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애를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런 뭔가 정신 승리를 하든 항상 말하는 내가 말하는 내민의 평화 있잖아 그래서 내계강 같은 평화를 찾다보면 그러면 막상 살면서도 또 별일 없이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일들 열심히 하시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